그런데 보셔야 될 것은 이 보궐선거 가 총선과 함께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굉장히 바쁠 겁니다. 전국에 지역구만 하더라도 한 260개 가까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아마 한 40석 정도 됩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궐선거까지 해야 되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보궐선거에 손을 못 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그럼 선거가 끝나게 되면 보궐선거 결과하고 총선 결과가 확 다를 겁니다. 2020년 4.15 4월 15일 총선이 그랬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천안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장은 미래통합당이 압승을 한 겁니다. 천안 시민들이 동일 천안시민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집단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 표본집단 하나는 천안시장 표본집단이 나왔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무엇이냐 바빠가지고 4월 15일 총선에서는 천안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하는 데 너무 바빠가지고 천안시장을 조작을 좀 하는 데 등한이 안 겁니다. 천안시장은 진짜고 천안의 국회의원들은 가짜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관이 쫄쫄 따라다니는 서울법대 출신들 대한민국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완전히 짝살을 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서울법대 출신처럼 만들었으면 다 나라 이제 벌써 망했을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분야를 많이 이렇게 방송에 다루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은 엔지니어들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아주 성실하게 치열하게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ai혁명을 추동하는 ai 반도체의 두 주역의 삼성전자와 여러분들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 엔지니어들의 투원들이 있어 가지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의 대한민국이 그냥 대한민국 기업이 없으면 ai 반도체가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서울법대 나오는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고작 하는 것이 우리가 경찰관을 쫄쫄쫄쫄 선관위원회 투표함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다. 김용민이 보세요. 가 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나라가 그냥 골로 가야 이제 정신들을 차릴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총선에 가려진 재선 보선 대전 중구청장 경남 미래시장도 뽑는다. 뭐 여기 조작할 힘이 없을 겁니다. 내 방송 듣고도 조작할지 모르겠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45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기초단체장 두 곳 광역위원 17건 기초위원 17건 여러분 이거 딱 분석하면 뭡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같은 선거구에 국회의원들은 더블당 압승 그다음에 기초단체위원장은 국힘당 압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흔히 교차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교차투표. 부정선거에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죠.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집단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거 마치게 되면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 그리고 광역의회 의원선거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러분 아시죠. 광역의회도 다 조작을 합니다. 경기도 광역의회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다 조작을 합니다. 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의회 시의회 군의회 다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 안 하는 나라가 안 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궐선거의 아마 결과가 교차투표 국회의원선거는 더블당이 압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국힘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결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에 선거를 개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네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빠사기 알겠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한국인들 선수로 사기를 치니까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여론조작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한국은 조작할 필요가 없죠. 왜 알아서 다 조작을 스스로 하니까 조선 사람들은 알아서 다 스스로 조작을 하니까 지나 사람들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경고를 했다고 해요. 중국이 정보를 조작해서 한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확보가 된 겁니다. 지금 걸을 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여당이 대패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포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의료개혁 그게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스토리를 만드는데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제항하지 않고 순하게 선거결과를 받아들일 수 만들 수 있는 모든 선거결과는 다 완벽하게 무대장치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제 얼마나 조작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 이제 실마리가 다 풀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의 의식조사가 42%대를 발표한 거고 그것이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롤용지 중앙선거관이 구매 입찰 물량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41% 1813만 명 그 가운데 여러분들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치에 조작을 하겠구나 7.6% 정도를 조작하겠구나 두 장당 한 장을 가져가겠구나 한 장당 한 장을 가져가서 너무나 리스크가 커져 위험이 큰 겁니다. 지금까지 한 장당 한 장을 가져간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 장당 한 장을 가져간 게 최고치고 그다음에 세 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 투표를 투입한 게 두 번째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부정선거해 가지고 친중 정권 만들어서 대표도 안 만들어 가지고 아련할 거니까 아이고 형님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쇠쇠쇠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미국하고 이런 갈등을 뱉겠죠.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니까 586도는 다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도 만드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싸가지를 양키들이 뭡니까 양키들이 뭡니까 참다 참다 나중에 싸가지를 그냥 날려버리겠죠.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그렇게 한번 가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느 놈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합니까 누굽니까 내가 혼내줄게요 여기 잘 말씀하시네요 아들 손자가 다 노예가 된다 내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어느 놈이 여러분들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새끼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정신 좀 차려라 이야기죠 아들 손자가 다 노예가 된다고 이렇게 순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박정근님 나라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KK님이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마일님이 공박사님이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나도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의분 이름 넘쳐가 4년을 이렇게 투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죠 윤석열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씨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친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거의 안 만납니다 그냥 너희끼리 다 살아라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성급 부정 때문에 그냥 골로 가게 되면 그때 깨우치지 않으면 그때도 못 깨우치겠죠 여기 정유환님께서 아빠 놀이 할배 할메 놀이는 잘하면서 정작 자신 손자들이 노예가 되어 가는데 웃고 즐기고 그러죠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중국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알아가지고 다 고개 숙이고 올 테니까 그 사람들 꿈이 뭐 그냥 친중 정권을 만들었으면 뭡니까 중국에 붙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왜 구한말도 전혀 정세를 못 읽지 않습니까 정세를 구한말도 정세를 못 읽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도 김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세를 못 읽지 않습니까 국제정세를 그게 하루아침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읽고 미국 쪽에 줄을 서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중국 쪽에서 줄을 서자는 거 아닙니까 세세세세세세 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인 겁니다 이 선거 부정 세력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하고 찹따라 붙어가지고 뭡니까 중국 형님이 보장해주는 이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발대다 되겠습니까 586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자본시장 뉴욕의 정권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무슨 카지노 자본주의니 무슨 자본주의니 이런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정권시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중국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 혁신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뭡니까 줄을 섰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이 줄을 섰기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친중 정권을 만든다 그냥 후손들 것만 바꾸미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겁니다 왜 젊은 날 받은 사상적 세례로부터 자유롭게 힘들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사잖아요 검사 30년간 한 검사 검사처럼 대통령직을 하니까 의사들을 완전히 깨부시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안 바뀌거든요 젊은 날 사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씨와 권력을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세세세세세한 하겠습니까 미국 우습게 여길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들 배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집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배움이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해방 전후에 보였던 태도도 김구 선생이 기본적으로 선의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나는 악의를 가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는 그런 시가나 이런 것이 본인의 한계에서 그냥 협상할 수밖에 협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구 노선을 갔으면 그냥 대륙 쪽이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부정 문제가 누가 권력을 잡고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익은 가깝고 고통은 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은 가깝고 훗날 치료해야 될 비용이란 것은 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청년 같으면 정말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무슨 채널을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공박사 이야기를 믿지 말라고 하던데 그 채널 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자기 안목이고 자기 복이고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자기 복이고 자기 안목이잖아요 자기 복이지 않습니까 자기 시야가 좁아가지고 헛소리하는 이런 채널을 찬양하면 그쪽 가서 보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내가 뭐 자식도 이러면 어찌 할 수 없는 세상에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당신이 올 리 안 오니 저는 어마어마하게 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맺고 끊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본인이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본인이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을 얼마로 발표할 것인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